경찰입니다. 네, 무슨 일로? 강인호 씨 안에 계신가요? 무슨 일로 그러시죠? 강인호 씨? 네. 연미정 씨 사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. 잠시만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잠깐. 제 아내가 따로 얘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? 5분들이죠. 설명해봐. 살해 혐의라니. 당신 개인적으로 미정 씨 모르잖아. 그게 저. 설마 당신. 자기야. 그냥 믿어주라. 별일 아닐 거야. 다른 사람들 얘기 말고 내 말만 듣고 그냥 내 말만 믿어주라. 내가 금방 다녀올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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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